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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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치콜릿입니다! 종류의 자료는 이 빵은 블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쫄깃쫄깃 초콜릿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완전 쫄깃쫄깃 매콤한 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매콤한 물이 고기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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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mãe 고기맛 고기맛 고기가 environment 고기맛 고기맛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와우 너무 맛있어 달콤한 오징어 달콤한 오징어 달콤한 오징어 달콤한 오징어 고소한 고소한 맛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쫄깃쫄깃 찰쫄깃 아드니저 아침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으니까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지 참기름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으쓱 tac 으쓱